일단 우리가 지고 있고 조합도 안 좋으니까 절대 먼저 싸우지 말고 큐잘만 던져 좀 이따 욕 나오면 천천히 욕만 먹고 도망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절대 쿵 먼저 쓰지 마 아까처럼 너 혼자 쿵 쓰고 상대팀한테 달려가면 우리까지 줬대니까 자, 알아들었으면 니가 한번 설명해봐 문도 그래 문도 그렇지 문도 아니 쿵 먼저 쓰면 다 죽는다고 이게 머가리에 강타를 맞았나 이상해졌네 애가 다시 해봐 흠 문도 흠 문도 으흠 문도 아니라니까 미친 누가 보면 개잘 큰 줄 알겠네 너 지금 겁나 말랑말랑하다고 이 마이구미 같은 놈아 내가 뭐만 쓰라고 했어 문도 이런 미친 젠장 도대체 얼마나 키운 거야 로밍 한 번이나 와보고 그런 소리를 해 됐고 샤모호야 니가 핑화나 가져와봐 나는 없어 물어보고 오겠다 탑 혹시 핑화 있나 그래 기대도 안했다 에휴 서포스는 혹시 없나 아니 부모님 말고 핑화 말한 거다 아 칠할들을 한다 뭐 겸사겸사 물어본 거긴 한데 응 어차피 부캐야 리포트해 응 느긋마다 이 새끼야 못 구했다 아니 그 새를 못 참고 첫 싸우네 사나이로서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아 아주 개소리를 정성껏 해요 응 차단할게 수고 그렇게 멘탈이 안 좋으니까 오백판 하고도 여기지 실버 새끼야 응 그 실버 새끼랑 만나는 벌레 새끼가 더다 에? 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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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싶은 데로 간다 그냥 쏘는 저 새끼들아 문도 문도 문도